오늘은 돈의 속성 이라는 책을 가지고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김승우 회장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를 쓰셨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셔서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 따르면 4천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고 해외에서 현재 비즈니스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고 실제로 많은 존경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면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에 뭐 천만원? 자산이 한 30억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2019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는 32만 3천명이라고 합니다. 전국민의 0.63% 여기서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축, 주식 이런 것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이 가능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억원 이상을 내가 당장, 다음주에 써야 돼요. 그러면 당장 10억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국민의 32만 3천명, 전국민의 0.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현금이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10억이 자산이 아니라 현금으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실질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금액, 액수, 자산의 규모, 이건 얼마 정도 되냐면은 50억원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말한 부자의 기준 금액은 5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소 50억은 있어야지 나는 그래도 부자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총 자산 30억원 미만, 총 자산 30억 정도? 20억, 30억. 총 자산 30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70%가 자신의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한 20억 갖고 있는데, 25억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1년에 1억씩 벌어도, 숨만 쉬고 모아도 25년 걸리고, 절반을 저축한다고 하면은 50년이 걸리는, 정말 모으기 힘든 그런 규모인데, 25억 정도, 30억 미만을 가진 사람들도 70%는 자신의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한 20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부자들은 100억 이상은 있어야지만,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하더라. 이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부자 보고서에 나온 액수들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자들의 기준, 부자들의 생각,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한번 쭉 살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자의 기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부자의 기준은, 현금성 자산 한 10억 있고, 뭔가 부동산 한 30억 정도, 그리고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 이 정도가 저는 이제 부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마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부자는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자의 기준은 다를 텐데, 지금부터 4천억 부자,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우 회장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입니다.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는 보통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근데 그 대출금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가구 월평균 소득 541만 1,583원. 그러니까 541만 1,583원을 한국 가구의 평균 소득이란 거예요. 한국의 평균 가구 소득은 541만 원 정도 되는데, 이 531만 1,583원이 넘는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도 541만 1,583원이 매달 내가 수익이 들어온다. 이러면 소득 조건을 맞춘 겁니다. 만약 세 번째,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야 함. 자기 삶의 주체로 사는 사람들.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뭔가 내 시간을 뺏겨서 얼메어 있고,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천억 부자인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세 가지 기준은 이 세 가지란 거예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 월 541만 1,583원이 넘는 비근로소득, 그리고 자기 삶을 주체로 살 수 있는 삶. 이 세 가지 기준을 맞추면 부자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그래서 50억을 가졌든, 100억을 가졌든, 1천억을 가졌든, 2천억을 가졌든, 스스로를 상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내가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천억을 가졌어도, 저기 뭐 이건희 회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재용 부회장, 아니면 빌 게이츠,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한없이 작은 부를 가진 사람인 거죠. 1천억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20억을 갖고 있더라도 주변이 다 1억, 2억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부자에 대한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비교함으로써 형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아까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부회의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가구 평균 소득이 541만 원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건데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올 때 물론 소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200만 원만 벌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500만 원 벌어도 나는 여전히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통적인 건 뭐냐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취미로 보람을 느끼면서 한다.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또 내가 굳이 이걸 하기 싫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최소 부자의 기준에 충족되는 것이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비근로소득이 동대평가 높으면 그리고 그 수입에 만족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얼마든지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의 경험상 실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부자가 되면 자신이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 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내 총 자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한 달에 내가 얼마 정도 벌고 내가 지금 주식이 얼마가 있고 내 부동산이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더라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자신이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뭔가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내가 자산의 규모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규모를 알리면 이게 측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측정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느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좋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00억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든 여러 가지 종목에 흩뿌려서 투자를 하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성전자에 100억을 다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2%, 3%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가 많이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오늘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봤는데 2%가 올랐다. 그럼 100억을 투자했으니까 10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루 사이에 100억에서 102억이 증가한 겁니다. 또 어느 날은 5%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0억을 투자했으면 어느 한순간에 100억에서 95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1%만 움직여도 1억씩 움직이기 때문에 내 정확한 자산을 내가 가진 정확한 재산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벌써 1%가 움직여도 1억의 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돈이 있는지 현재 자산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돈을 없으면은 만약에 내가 생활에 지장이 있는다 하면은 이 돈의 규모나 내가 지금 남은 돈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럼 내가 오늘 어떤 점심을 먹든 간에 돈의 규모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전히 만원짜리 먹든 십만원짜리 점심을 먹든 여전히 100억장 상관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지금 100만원을 벌면은 십만원짜리 점심을 먹을 때 나는 이제 9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100억장 상관이야. 이런 분은 십만원이든 1만원이든 내 부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신경을 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의 규모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김승우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이상 돈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의 자산이라든지 돈의 규모 내가 내 소득이 지금 얼마고 내가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서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오고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김승우 회장님이 갖고 계신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의 기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돈을 갖고 있고 얼마를 벌어야지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그런 것들 보면서 제 부자의 기준도 한번 세워보고 제가 좀 정리가 되면은 언제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